우리는 10월에 화를 낳아났습니다. 2월에 출연이 되어있습니다. 저희가 그런 것은 인내로 한 명은 빨리 승진도 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게. 새해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교사인데 아이들도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.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SK나이치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K나이치 우승. 그리고 모든 일 대학 진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로 SK나이치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SK나이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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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번에 무슬련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